동대문구가 봄을 맞이해 동대문구청 정문 상단에 희망 글판을 새단장했습니다. 이번 희망 글판의 문화는 내 귀한 당신께 햇살 가득하시길로 김용택 시인의 별 하나에서 발췌한 겁니다. 문화와 함께 꽃으로 표현한 햇살을 맞고 있는 소녀와 강아지의 다정한 모습을 그림으로 넣어 포근한 봄의 느낌과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유덕려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이 희망 글판을 보며 위로와 힘을 받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